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심리사회 연예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심리학박사 권영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가수 이찬원님 소식입니다. 우리 부류의 명곡 명임씨를 맡고 있는 가수 이찬원님 섭섭합니다. 왜냐하면 가끔 우리 특별 초청가수로 초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자 그 소원이 드디어 풀렸습니다. 가수 이찬원님이 8.15 광복특집 KBS 부류의 명곡에 출연합니다. 명곡 판정단 모집합니다. 부류의 명곡 2024년 광복절을 맞아 준비한 특별한 시간 대한민국의 역사의 반세기를 아우르는 대화소설 토지 완간 30주년 기념 공연입니다. 부류의 명곡 박경리 기억하고 노래하다 양희은님 이정님 김유나님 낙태준님 김준수님 유태평양님 폴킴님 이찬원님 스테이 씨님 야 정말 대단한 가수들이 전부 나오는데 역시 우리 이찬원님 스타 중에 탑스타입니다. MC 중에 명 MC입니다. 고 박경리 작가의 역작과 함께 우리의 역사를 되새길 뜻깊은 무대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녹화 장소 및 일정 공지입니다. 2024년 8월 10일 토요일 원주 댄싱 공연장에서 녹화가 진행됩니다. 티켓 교환처 운영시간은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입니다. 관객 입장은 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6시 녹화 시간은 오후 6시 30분부터 시작입니다. 녹화 소요 시간은 약 3시간 정도로 현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혹 현장에 참여해서 우리 이찬원님 무대를 보고 싶은 분은 꼭 한번 신청해서 이찬원님 무대와 함께 8.15 광복절 특집을 한번 맞이하면 8.15 광복절 중요한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대한농림 만세 2천원 만세입니다. 김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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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 이찬원 콘서트 찬가로 그 가운데 첫 번째 노래 하늘여행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렸습니다 가수 이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찬원님 다음 해에 있을 우리 인천 콘서트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곡 하늘여행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찬스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날은 2024 이찬원 콘서트 찬가로 그 가운데 첫 번째 노래 하늘여행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렸습니다 가수 이찬원입니다. 반갑습니다